다이어리 이런 한 권을 채 못 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스벅 다이어리를 그렇게 쌓아놓고 한 번도 못 썼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게 욕심 때문이거든요. 이 칸 다 채우고 싶어요, 사실. 빈 거 보면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단계별로 했던 거를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재배치하고 비효율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걸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되고 어머, 생산성도 높아져? 그러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 작심 3일로로 살다가 지금은 시간 관리에 성공해서 좋은 루틴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과 주니어 사원을 위해서 1잘러 성장 코칭을 하고 있는 마담 초이 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하고 지금 이 PDS를 받기 전에 제가 그냥 미도리 노트에 줄 쳐가지고 2주간 연습했던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리포트로 제가 줄 쳐가지고 했던 건데 다이어리 이런 한 권을 채 못 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스벅 다이어리를 그렇게 쌓아놓고 한 번도 못 썼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사실 한 번에 딱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제가 좀 단계를 많이 쪼갰어요. 쪼개서 내가 한 번에 요이 땅 하고 예전처럼 이런 PDS를 딱 썼다 하면은 아마 저도 성공 못 했을 거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는 게 욕심 때문이거든요. 이 칸 다 채우고 싶어요, 사실. 빈 거 보면 그 꼴을 못 봐요. 저는 또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실패. 그 꼴, 보기 싫어. 그냥 덮어버리고 이제 안 보거든요. 제가 단계별로 했던 거를 이제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진짜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욕심 버리고 빈 칸? 뭐 그 정도 괜찮아. 빈 칸 있으면 어때요. 어차피 이게 한 권인데 괜찮아. 그리고 글씨 못 쓰는 거? 괜찮아. 어차피 못 썼어. 나만 알아보면 돼. 나만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는 제가 이제 투드리스트를 써본 거죠. 투드리스트를 이 포스트잇에 총 네 개 분면으로 나눠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그냥 뭐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야 되는 거, 주문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1순위만 하자. 1순위만 해도 성공. 저는 또 2순위를 거의 루틴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루틴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저한테는. 내 생활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만 잡히면 좀 이게 시스템이 잡히겠다 싶어가지고 투드리스트 적고 이 투드리스트를 내가 언제 했는지 시간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투드리스트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10시에 했고 1시에 했고 5시에 했고 이거 그냥 적어봐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나 이 투드리스트 이 세 개도 못하네? 하루에? 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하네? 그리고 이 구멍들이 막 보여요. 공백들이 보이잖아요. 아 뭐야 나 내 시간 나 잘 쓰는 줄 알았는데 공백이 있네? 그거를 이게 시각화해서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시각화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적고 싶은 욕심을 조금 이렇게 눌러야 돼. 잠깐 참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쉽게 그냥 써보는 거죠. 1단계에서 내 시간이 아 구멍이 있구나 내가 투드리스트를 진짜 못하는구나 깨닫는 단계인 거죠. 시간 관리를 막 하고 싶어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랫란이 있고 두란이 있는데 이 두란에 그걸 했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 책 읽기로 적어서 책 읽기를 했지만 집중해서 했는지 중간중간에 계속 딴짓하고 뭐하고 했는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그거를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와 생각보다 내가 계획한 걸 못한다. 3단계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동그라미 세모 X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얘네들이 구멍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들을 막 봐요. 보면은 어 이거를 조금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30분의 여유 시간을 여기에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시간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루틴을 이제 끼워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잘 못 써요. 내 24시간 내 거라고 하는데 그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못 쓰거든요. 근데 그 못 쓰기는 하지만 똑같지만 이거를 시간을 재배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을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믿음이 좀 생겨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또 하나 체크가 되는 게 여기 어느 부분에서 비효율이 보여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효율화해서 다른 걸 조금 더 집어넣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내 이런 행동들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보면은 분명히 비효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그 전에 한 시간을 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했는데 아 나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30분은 어디선가 줄여야 되잖아요. 요리하는 시간에 그 요리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줄여서 조리가 쉬운 원플레이트 요리를 집어넣는다던가 이렇게 재배치하고 비효율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걸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더니 루틴이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시간 관리가 되고 어머 생산성도 높아지네. 그러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걸 또 루틴으로 만들어서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또 제가 아 이거 정말 좋다. 이걸 또 리뷰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설득이 되잖아요. 저 스스로도. 4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마지막 단계인데 3개월 이상 6개월 써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칸수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 칸수 체크하면 정말 중간에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PDS 받기 전에 12월에 줄 쳐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느꼈던 게 저는 그 전에 이걸로 이미 그 기록에 대한 근육이 단련이 됐었기 때문에 얘네 줄 치고 이거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수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줄 치고 했거든요. 마음을 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면서 줄 치면서 이제 마인드셋 하면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옆에 항상 두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마 처음부터 이 칸수대로 10분에 뭐 했고 20분, 30분, 내가 집중 30분 했고 유튜브 20분 받고 SNS, 인스타 10분 받고 이걸 다 체크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 단계가 이미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쓰기를 권해드리는데 이쯤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내 시간을 계획하는 데에는 엄청 익숙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그 힘으로 이걸 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이유가 내가 정말 적나라하게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실제 내 작업 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걸 할 때 스크립트 쓸 때 얼마나 걸리고 퇴고 할 때 얼마나 걸리고 이거를 다 측정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낭비 시간 X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X의 숫자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거를 컨트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계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집중 시간이 되고 낭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중 시간은 플러스 숫자로 측정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숫자는 낭비 시간으로 해서 이제 상단 부분에 적어놔요. 그래서 제 미션은 이 마이너스 시간을 줄이는 거 노력은 노력해서 지금 현재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일어나갈 수 있는 꿈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또 어떤 날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 12시간을 일한 날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만 봤을 때는 사실 괜찮은 하루이긴 하지만 제 전체적인 만족도를 봤을 때는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에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만족도를 플러스 이제 10점 만점으로도 또 다시 적는데 하루 만족도를 적는데 거기에서는 또 제가 몇 점을 넣지 2점인가? 아무튼 그렇게 줬어요. 너무 무리했다.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내 삶의 밸런스 깨지고 루틴이 깨진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저도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이게 저도 정말 꼬박 1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정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막 채우고 막 하니까 다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나는 좀 덜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버리고 그냥 나는 지금 내 기록 근육으로 따지면 아직은 1단계다. 아직은 2단계다. 그리고 3단계로 써봤더니 좀 너무 빡세고 내가 체크를 잘 못하네? 그럼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또 쓰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데일리 포티를 쓰기 전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았지만 그 밀도가 이만큼이었는데 PDS를 쓰고 나니까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들 다 X표를 치거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 장점도 아는 거기도 하지만 내 약점이나 개선점을 아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1시간의 밀도가 눈에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세모로 해서 그냥 적당히 괜찮았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이 X로 가시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막 그게 12칸, 15칸 막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충분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엄청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 이 X가 되게 많은 날 그 피로도를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글 쓰다가 다른 핸드폰 보고 계속 전환하는 게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툴에 적응하고 싶어서 12월부터 더 디테일하게 선을 더 많이 그어가지고 10분 단위를 체크하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시간의 밀도가 저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밀도가 되게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데일리프트를 쓰기 전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았지만 그 밀도가 이만큼이었는데 PDS를 쓰고 나니까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 장점도 아는 거기도 하지만 내 약점이나 개선점을 아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PDS로 그 칸을 X표를 치는데 그 X표가 뭐냐면 낭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한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올려서 카톡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들 다 X표를 치거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PDS 같은 경우에는 6칸에 총 60분 6칸의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칸만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 4칸은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로 보거나 그냥 딴짓을 했어. 계획하지 않은. 거기 다 X로 치는 거죠. 그러면 그 1시간의 밀도가 눈에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 예전 같으면 세모로 해서 그냥 적당히 괜찮았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이 X로 가시적으로 보니까 진짜 하루에 그게 12칸 처음에 15칸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잠을 자는데 하루에 갑자기 엄청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나 충분히 자고 운동도 했고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봤더니 이 X가 되게 많은 날 그 피로도를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거 글 쓰다가 다른 핸드폰 보고 계속 전환하는 게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또 찾아봤거든요.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해서 아, 이거 때문인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자. SNS나 메일 확인하는 시간 픽스하고 그리고 적어놓자 해서 이제 제가 모니터에다 적어놓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한 개씩 조금씩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데일리 리포트만 쓰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물론 문제점이라고 체감은 했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 이게 가시적으로 딱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개선이 되네. 네, 이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썼는데 이게 그 퀄리티의 차이를 되게 많이 이제 저는 체감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자기 소개할 때 프로 작심산밀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리뷰 영상에서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써온 스벅 다이어리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전에 10년 이상은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근데 기획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 관리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역량 중에서도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시간 관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제 개인적인 라이프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깨닫고 아 내 개인적인 라이프에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일을 관리했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나한테 적용을 해보자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썼거든요. 근데 하루를 계획할 때 저는 엑셀로 9시부터 이렇게 쭉 계획하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그냥 리뷰해보고 아 못한 거 내일 해야 되겠다 다시 써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크가 거의 안 나섰죠. 그래서 그대로 해보자 하고 집에서 이제 그냥 노트에 선 그어서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되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아 내 시간 내 라이프가 이렇게 잡힌다.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가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선 긋는 거 이거 말고 아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검색해보니까 PDS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야 되겠다고 했더니 품절인 거죠. 그때는 조금밖에 안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2022년에 11월에는 무조건 이거 산다 해가지고 네이버 캘린더에 적어놨어요. 딱 이제 10월쯤 넘어가니까 이제 스터디언 채널에서 이거 판다고 이제 판매 시작한다고 영상이 올라와서 그래 거의 저 첫 번째 순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면 그전에 1년 동안 이걸 사기 전 1년 동안 이걸 하나하나 또 잘 되고 즐거워 가면서 썼잖아요. 그걸 절약해 주는 이게 도구가 되니까 이게 저는 이 다이어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그거였죠. 체인지그라운드였잖아요. 그 채널 자체를 알게 되고 동기부여 영상 계속 보면서 저도 계속 동기부여 받고 그렇게 약간 선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PDS 다이어리를 알게 된 게 그래서 지금 되게 볼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지금 어쨌든 총 하면 1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6년 했고 그중에서 이제 기획자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못 느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일상의 전부가 회사였었거든요. 하루 중에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저는 약간 성장의 그런 스텝을 밟으면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제가 아팠었고 갑상선암에 걸리고 그리고 수술하고도 다시 복귀했어요. 또 그렇게 수술하고 1년 반이 되니까 이게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제가 딱 40살이 됐을 때 뭔가 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큰 터닝 포인트를 삼고 싶다. 근데 그건 아직 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대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좀 쉬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개인적인 라이프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했던 것들을 배워가면서 정말 딱 건강 회복에만 힘쓰자. 1년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 퇴사를 하고 공부는 공부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내 생활도 계속 유지를 해보자.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에브톤은 디 먹고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글 조금 쓰다가 점심 살짝 먹고 디저트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가는 거죠. 아 뭐야, 나 회사 그만두면 나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컨텐츠도 다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회사 그만두고 딱 봤더니 하고 있는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절반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지? 왜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하루를 되게 알차게 좀 꽉 차서 살았던 거 같은데 왜 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내 온전히 내 시간이 주어지니까 왜 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을 살고 있지? 그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 회사에서 썼던 그 방법대로 시간을 관리를 해보자 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낭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컨텐츠도 만들고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그 계기가 이제 데일리 리프트가 된 거죠. 이 뽀모도로 기법 있잖아요. 25분 하고 5분 쉬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25분도 진짜 못해? 송이니? 했는데 못해요. 10분 하고 딴 거 잠깐 창 열어보고 닫고 약간 이러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열고 있는 거야. 오 미쳤나 봐. 휴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휴식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요. 되게 팔자 좋다고 얘기해서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할 때 절대 핸드폰 안 봐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이 돼요. 근데 그런 시간 안 가는 상태에서 막 급해서 또 이제 데드라인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의 퀄리티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휴식도 계획해야지 후회하지 않고 이거 네가 계획한 거고 그 전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았으니까 휴식? 휴식 해야 돼. 낫죠? 자주 해야 돼. 그래야 충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마인드 세트하고 제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생각보다 저는 2시간, 3시간 앉아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하더라고요. 목표는 항상 제가 구글 타이머 쓰는데 목표는 항상 50분으로 해놔요. 이 뽀모도로 기법 있잖아요. 25분하고 5분 쉬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25분도 집중을 못 해, 성인이? 했는데 못 해요. 요즘 우리 이런 그 25분 동안 인터넷 다 차단하고 그냥 글만 쓴다거나 또는 편집만 한다거나 이런 기획만 한다거나 이런 다 차단하고 그것만 25분 집중 잘 못 해요. 10분 하고 딴 거 잠깐 창 열어보고 닫고 약간 이러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열고 있는 거야. 미쳤나 봐. 그러고서는 이제 25분 했다가 30분 이렇게 했다가 50분 했다가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한 번 또 몰입하면 이게 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서 온 몸이 막 경직되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허리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타이머를 되게 많이 쓰는 이유가 50분 집중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50분 이상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말자는 거여가지고 일단 그걸로 이제 저를 이제 컨트롤하는 기기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근데 매일 매번 항상 힘들어요. 항상 그냥 노력할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저는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절대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저를 되게 막 힘들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 10장의 카드가 있어. 근데 나 7장만 쓸 거야. 휴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휴식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해요. 되게 팔자 좋다고 얘기해서 50분으로 맞춰놓는다 했잖아요. 그 50분을 하고 10분은 무조건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엄청 쭉쭉 써주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띠리띠 올려서 그걸 딱 중단하고 이제 휴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호에 따라서 아 나 이제 쉬어야 되는구나. 아 좀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쉬어야겠다.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서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할 때 절대 핸드폰 안 봐요. 절대 안 보려고 노력해요. 안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제가 그 리뷰란에 써놓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으면 엄청 피곤해요. 저녁에 엄청 피곤하고 그 10분 휴식 시간 동안에 이런 매체들 안 보려고 하고 눈 감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재택을 하니까 그냥 리클라이너에 잠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잠깐 15분 동안 잠깐 자요. 15분 동안 잠깐 자는데 그 시간이 뭐 운동을 하고 와서 점심 먹기 전에 운동 다 하고 스트레칭 하고 하면 노곤노곤 하거든요. 그때 잠깐 15분 눈을 이제 명상음악 틀어놓고 잠깐 15분 눈을 붙인다거나 그 시간을 못 가졌으면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에 잠깐 15분 눈을 붙이면 이게 급속 충전돼요. 그래서 집중이 그 시간에 한 2시간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는 잠 잘 자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낮잠 시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 낮잠 15분 20분 이렇게 잠깐 휴식 취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되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이제 밤에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휴식 중간에 15분 낮잠 자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15분은요.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도 항상 했던 거예요. 그 전에 회사가 조금 이제 제 기준으로는 조금 좋은 복지 좋은 회사였어서 어 저도 그렇고 저라 저 사수도 그렇고 이제 약간 무언에 무언에 서로의 약간 쉬는 시간 해서 그 휴게실 여자 휴게실 입구에 해가지고 잠깐 15분 20분 자리 비우고 잠깐 쉬었다가 나오면 이 머리 맑아지면서 또 이제 일이 잘 되니까 그 무언에 약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10년 기획자로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되게 좋은 휴식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이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안 가는 상태에서 막 급해서 또 이제 데드라인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의 퀄리티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휴식도 계획해야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내가 휴식이 필요해서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게을러가지고 누워있고 싶은 건지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 그냥 눕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획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밤에 맨날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나 왜 이렇게 게을르게 산 것 같지? 오늘 뭐 한 거 없는 것 같지? 약간 이러면서 약간 자책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휴식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착각하게 하느냐도 또 또 하나의 방법이어서 계획하고 이거 너가 계획한 거고 그전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았으니까 휴식? 휴식해야 돼. 낮점? 자줘야 돼. 그래야 충전해서 일 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마인드셋하고 아 제가 그런 이제 터닝포인트 기회 마인드셋을 얘기하려면 처음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살아오게 됐는지 에 대한 이 근간이 저는 결핍이거든요. 저는 결핍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제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그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저는 살면서 목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표에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 그 뿌리 깊숙한 곳에 제 결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이 자기계발로 이어지고 자기계발을 하다 보니까 좋은 루틴을 갖고 있는 이제 40살이 여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좋은 루틴으로 살다 보니까 아 이쯤 되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네 라는 게 어느 순간 딱 체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인생은 어쨌든 시간이다. 어쨌든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채워서 잘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또 습관이 되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최민정 하면은 그냥 친구들 노력하는 애 가족들끼리도 노력하는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타고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타고난 게 없어서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서 그냥 항상 노력해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런 이제 채우고 싶은 결핍을 간신히 간신히 채워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하나 쌓여서 이제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고 이게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노력이 좀 루틴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결핍을 채우려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노력하는 사람 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정리를 아까 정의를 하고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30대에 들어서면서 아 나는 40대에 어마어마한 터닝포인트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냥 은연중에 계속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40대에 무조건 뭐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도 잊지는 말자. 아 40대에 뭐라도 하고 싶어. 아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뭐지? 아 나 그냥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 아 나 회사 진짜 회사 회사 일은 잘 하고 인정받고 회사에서 편한데 그냥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암 암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38살까지 아 회사 그냥 계속 다녀야 되나? 연봉도 괜찮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정받고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기획자이면서 이제 그 본부의 핵심 서비스 기획자이다 보니까 영향력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회사에서 어 보통 자기 주도성이 없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획자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만족도도 있었었고 해서 이게 또 충돌하는 거예요. 40세에 뭔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나와 여기에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와 계속 충돌을 했는데 그때 마침 디링하고 저는 이제 갑상선암이 딱 관명이 되면서 수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도 안정적인 걸 계속 선택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뭔가를 계속 이제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게 훨씬 편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나 원래 평소 같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할 텐데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 또 이렇게 자꾸 안정을 찾게 되고 이걸 마약같이 정말 이거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의존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갑상선암이 딱 했는데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아 회사원으로 그냥 죽을래? 회사원으로 안정만 추구하다가 죽을 거니? 아니면 너가 원래 이제 생각하고 항상 꿈꿔왔던 대로 너가 40살이 돼서 너만의 뭔가를 하고 있는 너로 살래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지만 그 터닝포인트 그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그 갑상선암이 여기에 더 치우치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소스야. 그렇지만 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고 싶어했던 이 최민정이라는 사람의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래? 아 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 나 내가 내일 만약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 나 이렇게 그냥 있으면 좀 후회할 거 같아. 그래가지고 더 더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수술 받고 와서 회사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수술 받고 이제 2개월 휴식하고 복귀를 하고서는 엄청 치열하게 더 고민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했더니 더 고민하고 했더니 정말 되게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내가 뭔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너무 많은 거죠. 인스타, 브런치, 유튜브 너무 많은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보자. 근데 그거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아 나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나한테도 관심이 많고 심리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나는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내가 행복한 것도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런 가치를 나누면서 내가 행복했던 게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해주면 후배들이 막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팁을 얘기해주고 그런 변화를 보는 걸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했던 게 이제 결국에 이 방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PDS는 나를 잡아주는 뼈대? 내 하루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핵심인데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이 뼈대가 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제대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세워주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 제자리로 이렇게 착착착 쳐다들어가는 그 뼈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흔히 세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루틴 하나 만드는데 습관 하나 만드는데 33일 걸린다. 66일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나 그래도 일주일 했고 한 달 했고 했는데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거 조금만 참고 그리고 그 참는다는 게 욕심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시간의 힘과 루틴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딱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시간과 루틴의 힘을 믿게 되고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를 할 때 나를 믿는 힘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 자책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힘 루틴의 힘을 믿고 자기를 믿고 그냥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정말 3개월 3개월 6개월만 참고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제가 되게 느려서 그래서 66일 되면 루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통계적으로 제 걸 보니까 저는 90 그러니까 3달 걸려요. 계속 수정하고 하니까 3달 걸리니까 다른 분들도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으로는 신입사원 주니어 사원을 위해서 1절로 성장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영역으로는 이런 자기관리 시간관리 루틴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그걸 잡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루틴 관리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제가 해주고 싶다고 했듯이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적응하고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자기관리 부분을 제가 코칭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개인적인 영역과 이 사회적인 영역을 제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방향 설정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한걸음도 아니에요. 저는 반걸음만 성장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걸음씩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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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